원장님. 부분절골 비고정이라 쓰여있는 사진에서 왼쪽 사진이요. 연결은 다 되어 있으나 45도 아래만 붙어있고 뼈 결손인 그 사진이요. 이거 말씀하시는 거죠? 이거. 이 사진. 이거요. 저랑 상태가 너무 똑같아서 문의드려요. 저런 상태의 경우 PCL 자가뼈 이식이 효과가 있을지 궁금합니다. 나이가 볼살이 빠지면서 결손 부위 쪽에 쭉 선이 보여서 재건을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 상태에서 뼈가 더 흡수되는 건 아닐지, 안 해도 될지, 아닐지 꼭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 상태에서 뼈가 더 생기는 경우가 많고요. 더 흡수되지는 않아요. 이렇게 붙어있으면. 이렇게 연결되서 붙어있으면 이런 데서 뼈가 더 생겨요. 이런 데서. 그래서 한 4, 5년 지나면 모르긴 몰라도 안 말도 한 이 정도는 생기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여기가 볼륨이 부족해서 겉에 함몰이 나타나서 여기 꺼진 줄 가는 느낌이 든다. 그럼 뭔가 재건을 하죠. 재건을 할 수 있는 재료는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세 가지 정도. 본시멘트 재건을 할 수가 있고, 또 하나는 티타나눔용을 할 수가 있고, 또 하나는 PCL을 할 수가 있죠. 근데 여러분이 제가 방송에서도 정말 정말 많이 말씀드렸는데, PCL은 뇌뼈로 된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자꾸 하시는 것 같아요. 뇌뼈가 생길 수 있어요. 그리고 노가 없어져요. 그건 맞는데, 뇌뼈로 매끈하게 볼륨을 주고 된다라고는 아직 말할 수가 없어요. 저는. 제가 5, 6년 전에 이 수술을 처음 해놓고서 지금 경과를 보고 있지만, 아, 이게 뼈가 내가 생각하듯이 그렇게 매끈하게 쫙 생길까? 이런 거에 대한 물음표가 있어요. 그리고 CT 찍어서 보인다고 그게 뼈일까? 이런 생각이 든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완전히 CT에서 뼈가 생긴 걸로 눈으로 확인한 다음에, 상처를 열어가지고 이게 진짜 뼈가 맞는지 눈으로 보고 현미경으로 보지 않는 이상, 사실 아직은 물음표인 상태예요. 처음에 5년이면 되겠지 했는데, 5년 갖고 택도 없는 것 같고요. 지금 5년 지난 환자들이 있거든요. 근데 아직 모르겠어요. 완전히 뼈가 쫙 생겼다는 느낌이 없어요. 그래서 그 내용은 제가 방송에서도 몇 차례 말씀드렸는데, 또 헷갈리시는 분이, 뒤에도 질문이 또 있는데, PCL을 최근에 누가 막 광고를 하나요? 이상하게 이번 주에 보니까 PCL 질문이 많더라고요. 이거 보시면, 이게 수술 전에 이 환자분이 아마 2017년도인가? 그때 수술했던 환자인데, 여기 보면 여기 폐어있죠. 광대 줄이고 나서 이쪽에 다 폐어있는 거예요. 양쪽이. 그래서 다른 거 안 하고, PCL, TCP라고 있어요. PCL에다가 트리 칼슘 포스페이트라고 해서, 뼈를 생성을 유도하는 칼슘 제재가 있거든요. 그래서 TCP라는 거를 섞은, 그 재료로 PCL하고 출력을 해서, 보형물을 만들어서 넣은 경우예요. 수술 후 1년 지난 것까지는 환자분이 오셨는데, 그 이후로는 안 오셨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이 이게 2017년도에 수술했으니까, 5년 정도 됐을 거예요. 제가 안 그래도 말씀 주셔서, 이 환자분 한번 병원으로 불러서, CT를 찍어서 여기 보형물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한번 볼게요. 1년 후까지는 오셨는데, 그 이후로 안 오셔가지고, 제가 좀 상태를 좀 궁금해서 보고 싶거든요. 근데 보면 여기 좀 꺼져 있죠. 옆광대라고 하는 부분이. 또 여기도 옆광대라고 하는 데가 꺼져 있죠. 근데 1년 됐을 때 보면, 옆광대 만들어 놓은 게 그대로 있죠. 이것도 그냥, 본 김에 CT를 좀 찾아놨거든요. 같이 보시죠. 이 CT예요. 뼈로 보면요. 안 보여요. 여기가 이렇게 함몰되어 있거든요. 살짝. 여기가 광대 축소술에서 이렇게 있던 광대가 없어졌잖아요. 근데 1년 지나고 나서 뼈로 보면요. 지금 뭐가 없어요. 그쵸. 여기 뭐가 있거든요. 사실은. 근데 음영을 조금 달리해서 보면, 여기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뭔가 살짝 생기죠. 이렇게 보면, 자세히는 안 보이지만 뭐가 있죠. 근데 이걸 단면으로 볼게요. 단면으로 보면 여기 회색 보이세요? 보면, 여기 이렇게 회색으로 있는 이거 보이세요? 여기 이렇게 있느네. 이게 PCL이에요. 1년 지나서 PCL이 그대로 있는데, 아직 얘가 하얗게 뼈로 된 건 아니잖아요. 근데 잘 보면 요런 데 희끗희끗하게 뼈가 좀 생길랑말랑 하는 애들이 보이긴 하죠. 그러니까 이게 2017년도 날짜가, 이게 1년 된 거가 2018년도 7월 17일이니까, 지금은 이제 이게 수술 전해가 3월이거든요. 2017년? 그러니까는 대략 5년 정도 된 거죠. 5년 됐죠. 넘었죠 조금. 그래서 조만간에 이 환자분을 한번 모셔서, 제가 이 CT를 찍어서 여러분한테 한번 공유 드릴게요. 이거는 골반뼈 이식을 한 게 아니고, 그냥 PCL하고 PCL 재료를 출력할 때, 트리칼슘 포스페이트라고 하는 그런 뼈 성장을 돕는, 뼈 생성을 돕는 칼슘 제재를 같이 믹스해가지고 출력을 해서 넣은 보영물이에요. 그 다음에 요런 모습으로 어쨌든 형태는 1년 지났을 때도 유지가 되고 있다. 그래서 요런 방법도 있다. 팔 수는 있다. 그리고 재료는 여러 가지를 선택할 수 있는데, 이게 의사들마다, 또 환자들마다 캐릭인 것 같아요. 뭐냐면, 본시멘트나 티타늄은 무기물이잖아요. 무기물. 그러니까 무기물이라는 건 뭐냐면 변하지 않아요. 그대로 있어요. 그러니까 본시멘트는 플라스틱이고요. 티타늄은 금속이고요. 그 다음에 PCL은 플라스틱인데, 녹는 플라스틱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본시멘트나 티타늄은 변하지 않고, 그 형태를 그대로 유지해서 결과가 쭉 지속돼요. 근데 PCL은 녹아 없어져요. 한 3, 4년이면 녹아 없어질 줄 알았는데, 지금 제가 팔로업을 쭉 해보고 있는데, 5년 지나도 안 녹아요. 그래서 7년 정도까지는 봐야 되나? 지금 그러고 있어요. 근데 어쨌든 간에 녹아 없어지긴 할 거예요. 언젠가는. 그게 3, 4년이 아니라 7, 8년이 될지 10년이 될지 모르겠지만. 근데 그러고 나면은 뼈로 그 형태가 유지가 돼야 되는데, 그걸 아직 결과를 제가 못 봤어요. 뼈로 형태가 딱 유지되는 걸. 그래서 조금은 물음표가 있다. 근데 이제 환자들 중에는 그래도 나 보영물보다는 이게 더 좋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나 보영물보다는 그래도 내 뼈가 될 수 있는 거, 또 녹아 없어지는 게 난 더 좋아.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런 분들한테는 PCL 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하죠. 하지만 결과가 난 중요해. 이게 스테이블하게 이렇게 볼륨을 계속 유지하고 형태를 유지해줘야지 되잖아. 라고 하면 PCL은 아직은 조금 물음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근데 이제 아까 말씀드린 이 환자분, 한번 몇 분, 이렇게 PCL 했던 분들을 좀 찾아서 오래된 분들만 좀 보고 제가 한번 여러분한테 보여드리는 기회를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relate개발 lados feels good. week 및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